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아이디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용하실 때 로그인 하시나요? 자주 이용하신다면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좋아하는 채널을 구독하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 알려져서 계속 보기 편하고요. 좋아하는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다른 메뉴에서 그 영상들만 보여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록도 만들 수 있고요. 댓글 달기도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내 취향을 파악해서 관련 동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동영상과 채널이라 좋은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구독, 좋아요 등을 많이 안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음에 그 영상이 뭔지 찾아보려면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이랑 마음에 들면 일단 좋아요를 해놓습니다. 그럼 추후 찾아볼 때 해당 메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북마크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럼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 로그인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메일이 있으시면 바로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지메일, 드라이브, 사진 등등 각종 서비스를 한 아이디로 관리합니다. 없으면 새로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계정이란 건 아이디로 생각하면 되고요. 영어로 어카운트입니다. 보시면 기존 다른 이메일 주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메일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면 해당 이메일 주소의 진짜 사용자인지 보안 코드가 적힌 메일이 갑니다. 그걸 보이는 창에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지메일로 새로 만들기를 선택 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번 등을 잊어버렸을 때 확인하기 위한 전화번호나 다른 이메일 주소를 넣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선택 사항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쭉 다음으로 진행하면 등록 완료. 이제 구글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 해보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나옵니다. 지메일로 가볼게요. 총 15기가가 제공되고요. 처음 왔으니 아래 메뉴들을 한 번씩 열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테마 기능도 있어서 예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체스 테마를 한 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럼 가입은 했는데 삭제하는 법도 알아둬야겠죠? 로그인 화면 옆에 구글 앱을 모아둔 것을 클릭하면 구글 계정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 맞춤 설정, 서비스비 계정 삭제, 구글 계정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제하실 때는 신중히, 유튜브 등 해당 계정으로 연결된 구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제 채널을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종 모양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종 모양은 새 동영상이 나오면 알림이, 두 번째 종 모양은 동영상에서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을, 세 번째 종 모양을 알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한 채널은 좌측 구독 메뉴에 나타나고요.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은 좋아요 목록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계정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어두운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설정 부분을 누르면 알림 설정, 동영상 시청 환경 등등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IT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로그인하는 법과 구글 계정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